저 덤보 트럭이 날아갑니다. 그냥. 가정의 베란다 부분은 저렇게 완전 찢겨져 내려가가지고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우산이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중국의 하이난성 부분에 있는 대관람차인데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막 흔들 흔들 거리고 있어요. 카테고리2 이상은 보통 이제 강한 태풍을 얘기하는데 이번 태풍 약이 있는 카테고리4의 태풍이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슈퍼 태풍 약이라고 부르는 이 태풍이 지금 홍콩 밑에 베트남 쪽을 강탈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사상자가 무려 71명. 최대 풍속이 무려 시속 240km 이상이라서 슈퍼 태풍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들이 진짜 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촬영해서 이거 계속 보여드릴 텐데 LG전자의 베트남 공장도 지금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 30년만에 강력한 태풍이 와버리는 바람에 여러가지 지금 소식이 있어서 태풍 관련해서 우리나라 쪽에도 영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 지금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십니까? 저 다리 밑에 물이 휩쓸려져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홍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촬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놀랬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저기 천장 부분에 저게 완전 뜯겨가지고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저게 그냥 천은 아닐 테고 약간 철제 비슷하게 해서 완전 벗겨지죠. 저런 식으로 완전 무너져버렸습니다. 풍속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망가진 형태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태풍 영향권인 곳이 전부 다 지금 저렇게 태풍이 조금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좀 안 좋은 것들은 저렇게 다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가지 2차 3차 피해를 계속 양산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거기다가 도시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지금 산사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산사태가 저렇게 완전 떨어지는데 저걸 그대로 촬영을 하고 계셨네. 위험할 것 같은데 빨리 도망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심이고 아예 그냥 외곽이건 온갖 곳에 지금 도망가고 있죠. 이러한 촬영물들이 계속 순식간에 퍼져가고 있고요. 저 덤보 트럭이 날아갑니다. 그냥.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진짜. 와 나무들도 아예 저렇게 쓰러지려고 하고 있고 아 진짜 지금 장난이 아닌 거 보이시죠. 건물 안에 계시던 분이 저렇게 문을 닫았는데 어 되게 물살이 같이 가니까 아예 바람이 보이는 것만 같죠.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유 저 완전 다 와장창 깨질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베란다 부분은 저렇게 완전 찢겨져 내려가가지고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아유 저 완전 어떡하나요 진짜. 이러한 슈퍼 태풍 때문에 저렇게 집이 완전 침수가 된다라거나 여러가지 물론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에 있던 시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건축 부분에서는 또 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저 정도의 태풍이 오면은 매번 우리나라도 침수 때문에 이렇게 이재민이 발생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풍이 올 때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 지금 좀 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우산이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아유 저 무슨 난리가 났네 진짜로.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 자연의 이 재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대비를 하자는 그런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이제 그 너무 태풍이 빡세다 보니까 이륜차들이 좀 조심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게 앞에서 찍혔는데 아유 저 다리가 완전 무너져버렸잖아요. 다 재생드리기에는 너무 좀 자극적이라서 일단 멈추고요. 다리가 아예 무너지면서 최소 13명이 이 강에 빠졌고 차량 10대와 오토바이 2대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태풍 때문에 이제 해류가 막 이렇게 빠르게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구조활동이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더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중국의 하이난성 부분에 있는 대관람차인데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막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저렇게 아 저거 지금 너무 위험해요. 지금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아예 문을 닫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위태롭지 않습니까? 저기 사람이 저렇게 그냥 막기에는 아 슈퍼 태풍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현재 도심에 있는 저러한 물건들이 뭔가 좀 대비가 안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겠죠. 저쪽에 있는 분들도 진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데 사상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좀 약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아티클을 좀 검색해보니까 레이저우 반도에 상륙한 카테고리 2 이상의 태풍이다. 근데 그런 태풍이 관측 이래에 8번밖에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레이저우 반도라는 것이 요거십니다. 요 톡 튀어나온 부분. 태풍이 요쯤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보통 이쪽으로 안 간대요. 카테고리 2 이상은 보통 이제 강한 태풍을 얘기하는데 이번 태풍 약위는 카테고리 4의 태풍이고요. 일본 평균 최대 풍속이 무려 70m per sec입니다. 저도 기억하는 태풍이 이 2003년도 9월 12일 매미 기억하십니까? 요게 60m per sec였거든요. 이게 한반도를 통과한 역대 최강의 태풍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10% 이상 더 빠른 풍속을 가지고 있는 태풍인 거죠. 카테고리 4라고 하면은 킬로미터 시속으로 209에서 251km에 해당하는 건데 미터 퍼 sec로 환산하면 이제 한 60대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되는 강력한 태풍을 이미 하는 거고 지금 이 필리핀 서쪽에 해당하는 요쪽 지역 이쪽 지역에 5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지금 기록될 거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가보니까 이 야기의 경로가 나오는데 필리핀 동쪽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통 이렇게 중국을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쫙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거나 일본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흘러간 태풍이 잘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레이저어 반도 쪽인데 그래서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아예 통과하면서 중국 쪽과 베트남 쪽이 아예 이 베트남은 하노이 쪽으로 아예 통과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이 지나갈 때까지도 계속 베트남을 통과하면서 가는 걸로 보여있는데 물론 이게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태풍 영향권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레이저어 반도 쪽으로 잘 안 가는 이유가 이 태풍이 애초에 형성되는 요 서태평양 쪽 있잖아요. 이쪽 이쪽과 일단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주변에 일단 큰 산맥이 없기 때문에 태풍이 지형에 의해서 이렇게 막 유도된다기보다는 일단 다른 경로를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태풍이 이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대만 같은 요란 이제 산악지대를 통과하면서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바다에서 계속 이 뜨거운 바다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점차 강력하게 커온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태풍이라는 게 이제 바다가 뜨거워야 좀 따뜻해야지 이 뜨거운 것들이 이제 상승기류를 만들면서 이 저기압을 만들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막 돌면서 만드는 건데 이 해수 온도가 따뜻하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었죠. 바로 이거 대서양 온도 역대 최대 하강 중에서 대서양의 온도가 지금 하강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설명드린 것이 동쪽에 있는 것들이 무역풍의 영향으로 서쪽으로 이제 뜨거운 것들이 계속 이제 밀려나가면은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물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죠.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이게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태평양 같은 경우에도 엘리뇨의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겠지만은 동태평양 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 무역풍양에서 뜨거운 물이 계속 유입돼가지고 이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있지 않았나 싶고요. 보통 태풍이 이제 해수면 온도가 최소 26도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태풍양이 같은 경우에는 29도에서 30도로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서태평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여름철의 해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태풍이 발생하는 게 유리한 조건이란 거죠. 그래서 뜨거운 것들에 수분을 감고 안아가지고 이게 상승기류를 하면서 살짝 이제 연한 바람이 이렇게 돌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변 방향으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쫙쫙쫙쫙 돌아가면은 안쪽에서 상승기류를 하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축축한 공기가 계속 구름을 만들면서 이 태풍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리핀 루선섬을 지난 후에는 다른 어떤 높은 산맥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그냥 겪지 않고 계속 이 뜨거운 물의 영양성을 하면서 이제 힘을 키웠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야기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온도가 29에서 30도 정도 되는 지역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산맥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겪다 보니까 너무 빡세게 강력하게 성장이 되어온 거죠.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생기고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뜨거운 거를 가지고 태풍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대기 중에 또 수분 증가가가 계속 되니까 이 따뜻해진 대기 자체가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을 경우에 강우량도 같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슈퍼 태풍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2024년도 6월에 전체적인 해수면 온도가 적도를 중심으로 이 60도 60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20.85도씨로 6월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태평양만 딱 보면은 6월에 서태평양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온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내에서 라리나로 전환하면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긴 했는데 서태평양의 많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 있는 뜨거운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좀 유지가 됐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2014년 7월 전반적인 온도가 지금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7월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뭔가 온도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뭐 그냥 사기네 만해 이런 말들도 있고 뭔가 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어떠한 계절적 변화 혹은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빈도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예 태풍을 발생 못하게 만들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이번 이 초가을이 되는 시기에도 또 또 태풍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기관에서 범정부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소식을 좀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별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해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너무 짧은 영상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들 이런 영상들 뿐만이 아니라 재미를 위한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각가지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가신 있으신 분들은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재미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별공학 에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